안녕하세요. 오늘은 헥터파이낸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최태용 용건입니다. 제가 제목을 커팅전 벌크업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헥터파이낸셜이 외형 성장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커팅을 한다는 의미는 수익성 재고를 의미를 하는데 헥터파이낸셜이 벌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재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커팅전 벌크업이라는 제목을 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헥터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결제사업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상계좌, 간편현금결제, 피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헥터파이낸셜은 2000년부터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작으로 간편현금결제와 신용카드 피지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확장을 한 전자금융사업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세를 납부를 하거나 커머스에서 결제를 할 때 가상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저희에게 매출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간편현금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중계나 재판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가 흔히 OO페이 같은 걸 사용할 때 충전이랑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수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지가 있는데요. 피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외에도 최근에 휴대폰 소액결제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전 결제수단을 보유한 전자금융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코드F라는 데이터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중개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사업과 데이터 신사업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제가 헥토라는 기업을 여기다 적어두었는데 이 헥토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이나 경영적인 컨설팅 업무를 제공해주고 매출을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타 부분에서 데이터 신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코드F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려둔 그림이 여기 보이실 텐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저희가 결제 내역 이런 패턴들을 데이터로 갖고 있을 텐데요. 이 데이터들을 중개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걸 가져온 다음 이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수요처들은 사실 이 인프라를 일일이 은행들이나 카드사와 직접 맺기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중개사 역할을 하는 핀테크들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들은 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를 수치를 해서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헥터 파이낸셜의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비중을 잠깐 보시면 간편 현금 결제가 21년 기준으로 41% 그리고 피지가 28% 그리고 가상계좌가 22%로 결제사업부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7% 펀뱅킹 2%로 기타 부분으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21년 기준은 현재 간편 현금 결제가 가장 높은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전자결제가 많이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PG 부분이 상당히 성장을 해서 30% 매출 비중을 진입을 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출 추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간편 현금 결제와 PG 부분이 상당히 20년 21년 크게 증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형 성장은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PG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PG 부분 위주의 매출 성장을 이룩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 재고라는 문제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GPM 추이를 잠깐 봐주시면은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한 63%에서 69% 내에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맨 오른쪽에 PG 같은 경우에는 22년 이전까지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또한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10%대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은 이 수익성 재고를 위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입니다. 왼쪽에 전체 GPM을 보시면 PG 사업이 확장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GPM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휴대폰 관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휴대폰 컨텐츠 부분에서의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한 2% 전후로 나오는 반면 휴대폰 소액결제 같은 경우는 7% 정도의 수수료율을 받고 있고 마직률 자체도 정확한 수치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PG 부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 외에도 수익성 재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신사업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 저희가 데이터 신사업의 매출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치료 그리고 정액제와 종량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신사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초기 설치료로 처음에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서 정액제나 종량제로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부수적인 비용도 사실 초기 구축할 때 드는 비용만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초기 구축비를 제외한다면 마직률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누적될수록 마직률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는 바이고 이게 사실 비슷한 비즈니스라는 경쟁사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 부문 OPM이 2019년 20% 전후였던 것에 반해 최근 2021년에 들면서 40%까지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헥토파이낸셜도 이 데이터 신사업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제사업부를 위주로 영의를 하고 최근 데이터 신사업까지 진출한 헥토파이낸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외형 성장을 하면서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부차적으로 수익성 제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오늘 헥토파이낸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